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방송 이제 선거 방송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4월 총선까지 전반부는 항상 시사 주제를 다루고 그다음 후반부는 선거 문제를 다루고 세상이 좀 많이 좋아지게 되면 시사 문제가 더 늘어나고 선거 문제가 줄어드는 그런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문제를 다룬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오늘 이 투표지 과연 그 선관이 찬고에서 나온 것이 이게 진짜 투표지가 맞느냐 물론 이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짜 투표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절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은 게 없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3월 9일이 본투표 당일 투표일이었고 3월 4일과 3월 5일 금요일과 토요일은 사전투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화에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투표는 폐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전투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투표를 어쨌든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4월 10일 총선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정도를 관철시켜가지고 위조투표지 제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이 선관위의 맨 시작 부분의 여러분들 그런 영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이제 투표지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들이 붙여놨단 말이죠. 이 봉인지를 여러 차례 여러분들 투표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임의로 여러분들 봉인지를 떼고 그리고 또 임의로 본인들이 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봉인지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투표지냐 가짜 투표지냐 문제를 떠나가지고 봉인지를 자기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선관위 관련자로 추정되는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그분 말씀이 아마도 선관위 관련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분 말씀이 3월 4일 날 우편투표함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3월 8일까지 우편집중국이 배달해 준 우편투표함을 분류해서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이게 우편투표지입니다.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투표함에 집어넣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잘 아시거나 선관위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댓글을 받고 답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언뜻 그냥 떠오르는 말이 아니 우편투표함에 봉인지를 마음대로 떼고 붙이고 왜 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선관위 창고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 저렇게 봉인지를 왜 떼고 붙이고 하지? 저 사람들이 봉인지를 떼고 붙이고 할 권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사람들은 분명히 위의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우편집중국에서 인수인계 한 대로 분류해 가지고 우편투표함에 집어넣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입장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시간대별로 우편투표지가 어떻게 투입됐는 걸 한번 봤습니다. 이게 2022년도 3월 5일 날 18시 43분경입니다. 이때 1차로 우편투표지가 들어옵니다. 이게 다 이런 봉인지를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기 시작한 시점이 이게 바로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지 3월 4일 3월 5일인데 3월 5일 6시 43분 무렵부터 제1차로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투표지 투입이 시작된 겁니다. 3차로에 걸쳐 우편투표지가 투입이 됩니다. 이게 6시 43분이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2차일날 6시 43분에 이렇게 직원이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6시 43분 3월 5일입니다. 이게 소쿠리에 담겨져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는 우편투표 투표용지가 아니고 투표지입니다. 투표용지는 기표도장 찍기 전이고 투표지는 기표도장 찍은 이후고 이때 여러분들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3월 5일 6시 44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봉인지를 떼고 투표함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머리가 조금 작으신 이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톱인 것 같아요. 이분이 사무국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그날 보니까 톱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들고 들어와 가지고 투입하기 시작하는 것과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미스터 수님이 후원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후원 그 여러분 태그가 분홍색이 돼서 굉장히 예쁘네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6시 44분. 이게 여러분들 1차 투입입니다. 1차.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언제. 그리고 여러분들 3월 5일날 6시 49분 무렵에 우편투표지 투입이 종결됩니다.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투입하고 난 다음에 봉인지를 다시 또 다시 여러분들 붙인 겁니다. 여기 하늘구름님께서 봉인의 의미를 없애버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다음에 보시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끝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그때 대규모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3월 7일날 10시 20분 무렵 두 번째 우편투표지가 대량 투입이 개시됩니다. 사전투표율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대량으로 투입할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때가 이렇게 뭐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운반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쑤셔 넣는 겁니다. 봉인지를 다 뚫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편투표도 여러분들 우편투표가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종결된 이후에 배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현재로서는 이 영상만 가지고 당신들이 뭐죠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3월 7일이고 이게 또 3월 8일날 10시 12분 무렵에 3차로 관외 사전투표지 투입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3번에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우편집중국에서 3번 나누어서 배달했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은 3월 5일이고 그다음에 3월 7일 3월 7일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이면 선거일 바로 전날입니다.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많은 표를 투입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일관되게 우편집중국에서 배달한 것을 그냥 우리가 넣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분류해 가지고. 그 이상 이해하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전날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서 발견된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입니다. 이거는 절대 선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죠. 이걸 권호영 변호사께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우연히 촬영을 한 겁니다. 동시에 인천 남동에 사전투표일 여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9631표를 빼앗기고 심상정 후보가 552표를 빼앗겼고 그리고 우편투표도 조작한 것을 이미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우편투표가 얼마만큼 조작이 됐는지도 테이블을 통해 다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송용 봉투가 남동뿐만 아니고 부천시에서 발견됐고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선관위에서 이렇게 회송용 봉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은 제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편투표지를 조작한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에 쓰이는 것과 위조투표자라고 제가 확정된 사실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추정할 뿐인 거죠. 그러나 통상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출액을 쓰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행랑식 투표함에다가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남동부 선관위의 사람들이 진짜 투표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미 위조투표지 투입보다 더 상위 개념인 후보별 득표수는 다 조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표 가운데 일부가 조작된 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할 수가 없겠지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국민들이 분발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완전히 폐쇄를 폐지를 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외세에 의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과 외세가 여러분들의 야합을 해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선관위하고 여러분 짝짝꿍이 돼 가지고 몇 석 더 차지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부러졌는 겁니다. 선거를 훔친 사람들은 결국은 중국하고 야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나라를 중국과 비슷한 나라로 이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지키는 문제는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을 지키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통령이 침묵하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은찮은 소리를 내가 좀 하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